공부해 오세요 대신 안그러면 남겨서 학교 갈꺼야 알았지? 오케이 들어갈까요? 클라이버 박상 적어보세요 무학년을 쓰기도 할 수 있어야 할 수 어 일단 갔다가 다 못했지? 그러면 다시 와서 먼저 해야돼 오늘은? 오늘 알겠지? 클라이버 박상 적어보세요 일단 나무 공간을 좀 활용하면 안될까요? 알겠습니다 가세요 어트 조심 마우스 클라이버 스카이 이쪽에다가 이 책 다 못했지? 여기 봐줄게 하우스가 에이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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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적었나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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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할까요? 오케이 클라이버 박상 클라이버 틀린거 바로쓉니다 두번 클라이버 박스 오케이 클라이버의 뜻이 뭘까요? 똑똑한 현명한 뜻으로 계속해서 너 졸려 보인다 너는 이제 선생님 잘못됐네요 너는 이에요 넌 졸려 보인다 너는 졸리니 You look sleepy? Are you sleepy? 맞을까요? 넌 넌 그러세요 넌 넌 bist password glow angry Power KI anyone pregnant? 누가 하는 말이야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? 애는 굳이 안erc Если 계속해서 주어 먹어 säish I am sleepy 예스 아이엠 슬리피 예오 예스 아이엠 슬리피 요 예스 이르네. 요 예스 예오 예스 아이엠 슬리피 오케이. 다음 명에서 넌 슬퍼 보인다. 아 넌 슬프니? 넌 슬프니? 넌 슬프니? 토키야 넌 슬프니? 토키야 넌 슬프니? 오케이. 다음 명에서 아니 나는 슬프진 않아 근데 배는 거 같아 어? 아하 아이엠 나 아이엠 나 아이엠 헝그리 노 아이엠 나 아이엠 헝그리 예오 노 아이엠 나 아이엠 헝그리 또 나는 계속해서 어 안돼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뭐 이러네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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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. Yes, I am sad. Help me. Help me. Yes, I am sad. Help me. Help me. Yes, I am. OK. 계속해서 미안 난 좀 바빠. Sorry, I am bus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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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배고파 보여? 너 배고프니? OK. 한국에 한번 적어볼까요? OK. 확인해 보겠습니다. You are hungry. 맞았나요? 맞았나요? OK. Good job. OK. 아니, 난 그렇지 않아. No, I am not. No, I am not. Holangie. No, I am not. Holangie. No, I am not. OK. 그 다음에 나 좀 도와줘. Help me. Help me. Help me. 미안 난 바빠. Sorry, I am busy. Holangie. Sorry, I am busy. Holangie. Sorry, I am busy. Sorry, I am busy. OK. Help me. Help me. Help me. Help me. Help me. Are you busy? OK. OK. I am busy. I am busy. I am busy. I am busy. OK. 자, 그 다음에 대본에 있는 대로는? No. I am not. No, I am not. No, I am not. I am busy. I am not busy. I am not busy. I am not busy. OK. OK. 한 번 정도 했는데요. 너 멍청해. 난 행복해. You... You are foolish. I am happy. 뭐라고요? You are foolish. I am happ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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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시험치고 패드하세요. 온라인 갑시다. OK. 패드 두고 왔는건 알겠는데 OK. 수고했어. 지우야 복습하면 훨씬 잘할 것 같아요. 안녕히 가세요. 제 선물이에요. 선생님 괜찮아요. 지우야 이따 배고프면 드세요. 네. 네.